SKT의 경기 임기 GT의 경기 신상 este esque Pixel Klip bone quien 춘 美 네,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렇지만 그 패배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MVP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됐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진짜 잠을 너무 못 잤었거든요. 불면증도 좀 심하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었는데 오늘은 정말 잠을 푹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느낌이 두 번째 판 졌을 때도 굉장히 좋았고 이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한 번 저희가 팀적으로 좀 판단을 실수해서 거기서 한 번에 이제 바로 먹히면서 한 번에 굴러간 게 사실 컸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의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끝난 거라서 저희가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승리를 확신하기 힘들었고요. 어쨌든 저희 조합 자체가 완성도가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한타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은 좀 넥서스를 깼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조금 상대의 탑라이너를 의식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라인전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라인전해야 될지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저의 라인전보다는 조금 팀 쪽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팀 쪽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 탑라이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네요. 만족스러운 부분은 일단 3세트에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맞춰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이 경기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굴리고 있었는데 한 번 삐끗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역시 저는 KSV가 굉장한 강팀이라고 생각하고요. KSV를 꺾어야만 저희가 정말 강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KSV를 꺾는 게 가장 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깥에 나가기가 너무 싫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을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 또 열심히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